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개발 기간이라고 할까요? 그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? 네, 통상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한 7년에서 10년 오래 걸리네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12년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RD-120을 개량을 해서 YF-100이라는 엔진을 지금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러시아에서 도면을 가져오고서 개발을 거의 시간만으로 한 2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업체나 제작기술이나 소재기술에서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엔진을 못 만들겠다 싶어서 아마 다른 엔진을 만들면서 동시에 기초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온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걸 만들어서 실용화한 케이스라고 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